오늘 아침에도 좋은 일이 일어나실 줄 믿고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되는 역사가 있는 교회 성도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앞서가는 교회가 되고 이 어려운 시대도 부흥하는 교회가 되려고 하면 모든 성도들이 변화를 추구하고 바라야 됩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급변합니까? 그런데 교회가 성도들의 의식이 그대로 고정화되어 있으면 절대로 우리는 앞서갈 수가 없고 세상을 바꾸는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을 하십시오 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가정이, 교회가, 세상이 변해야 돼요 그 변화를 누가 만들어야 되느냐 하면 바로 내가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소명의식을 가져야 돼요 나는 이 가정을 변화시키는 사람,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는 주체의 인물이 된다 그래서 내가 이번에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시고 그런 비전을 가져야 돼요 그 교회가 그래야 희망이 있어요 한 사람이 바로 그런 동기부여를 하는 그런 분들이 지배를 통해서 나와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는 그걸 위해서는 내가 먼저 변하려고 작정을 하고 그렇게 변화의 모체가 되기 위해서 말씀을 사모하고 그룹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고 또 몸무림을 치여서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말했어요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에게 네 앞에 열린 문을 두겠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윗의 열쇠를 받은 종들이 되기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열쇠를 받은 성도와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오늘 이 교회 모든 성도들은 늘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우리와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변화시킬 대상자이다 그런 생각을 품기를 증언합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나를 충격을 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 반드시 될 줄로 믿기를 증언합니다 그러나 근래에 있었던 간증을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7월 말, 8월 초쯤에 여러분이 시티에서 방송을 들면 제가 나와서 독도 기도운정대를 가자 하는 강구하는 것을 혹시나 보신 분 있습니까 하나도 안 보십군요 그게 보면 독도 기도운정대를 모집해서 우리 교회에서 한 120명 다른 교회에서 모집해서 해서 한 200몇십 명이 울렁돈을 거쳐서 독도에 가서 기도하자 독도는 우리 땅이다 그런 기도의 목표를 가지고 CTS가 주관하고 한국의 관광협회 회장님이 이정환 회장님이라고 여러분 울렁도 출신이 있었습니다 영동포에 무슨 교회 나가시는데 그분이 주체가 되고 그래서 나갔는데 여러분 독도에 가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독도는 우리 땅이다 이런 기도해야 되는데 울렁도 가서 집회를 한 겁니다 제가 울렁으로 주민들 다 모아놓고 통합적 교회에서 집회를 하고 이제 울렁도를 들어가서 기도해야 되는데 계속 비가 오고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래서 집회를 하면서 사람들이 목사님 울렁도에서 기도하는 걸로 그냥 촉하자고 독도는 도저히 못 간다고 이 독도에 가는 게 기적이라고 울렁도 사람들이 이런 분 아시잖아요 울렁도에 독도 가는데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이 몇백 명을 여기까지 와서 강국까지 했는데 어떻게 하면 말이 되냐 독도 시민회관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간다 하나님이 홍해를 갈르셨는데 독도 비를 멈추게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할 수 아니겠나 통성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도한 대로 된다고 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여튼 제가 그렇게 선포를 하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집회는 그런 대로 원인을 받고 이 통합적 교회가 목사님을 내보내려고 하다가 이제 문제가 다 해결되고 그런 역사가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울렁도 내날 집에 가려고 하는데 못 간다고 통보가 왔어요 그래서 이정환 회장님하고 상의를 하는데 11시쯤 됐는데 밤에 이던날 목사님 내일 일단 강사가 저러니까 독도를 6시에 출발해서 못 올라가면 그냥 한 바퀴 돌고 오기라도 하기로 했습니다 비 안 올 겁니다 극생활고 기도하자고 아침에 6시에 나가니까 비가 오는 거예요 강사가 안 올 거예요 그랬는데 오는 거예요 타야 돼요 안 타야 돼요 배를 타라 돌고라도 오자 그래서 계속 바람도 불고 이게 비가 오는 거예요 독도 내리느냐 안 내리느냐 가면서 막 걸었는데 독도에 딱 갔다 도착했는데 비가 그치는 거예요 비가 그치고 내리는데 하늘이 벗어지면서 해가 얼마나 쨍쨍 쨍쨍 쬐는지 웬만한 사람은 머리가 뽑힐 정도로 뜨거울 정도로 아주 맑게 돼요 그리고 그 사진을 다 찍어서 cts에 방송을 했어요 그 시간이 독도 주반 시간이 40분이에요 40분 동안 그 일을 하고 다시 배를 타자마자 또 비가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제각게 말하기를 여러분 오늘날 홍해의 역사는 독도에서도 나타났다 그런 체험을 다 하고 독도 기도원정대 우리가 가서 고생을 했지만 하나님의 일하는 현장을 봐서 우리는 은혜받았다 이런 간증을 하고 cts도 필름이 있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고 믿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은 필요할 때는 지금도 하늘과 땅을 변화시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런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게 거짓말인지 cts 오늘 아침에라도 전화를 해보시면 cts 사장님도 같이 갔으니까요 그 사진을 찍고 생방송을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한 대로 되는 사람 말한 대로 되는 사람이 여러분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추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베단이에서 예루살렘으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올라가시는데 주님이 성경에 보면 시장하신지라 그래서 무화과나무 옆으로 가셔서 무엇이 잡수실 것이 있나 하고 무화과나무를 이렇게 뒤적이는데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한 톨도 없어요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끝에서 얘기하시냐면 무화과 때가 아니다 다시 말하면 무화과 열매가 있을 때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무화과 때가 아닌데 무화과나무 열매 없는 것은 무화과나무에 잘못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나무를 저주하는데 너는 영원토록 너희에서 이 나무가 포도나무를 따먹을, 무화과나무를 따먹을 사람이 없다 저주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주님이 성전 청결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튿날 아침에 내려오면서 그 길로 내려오는데 백으로가 이걸 보고 하는 말이 예수님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습니다 물으니까 예수께서 너희들로 이렇게 좀 의역을 하면 너희들도 말하는 대로 되어야 되고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말하는 대로 되어야 하고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 그러면서 오늘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무화과나무 하나를 희생시키고 우리 주님은 제자들이 예수의 사역을 개성받으려고 하면 이런 역사 말하는 대로 되고 기도하는 대로 되는 역사가 성도에게 나타나야 되고 기도하는 거 우리 교회에 나타나야 돼요 오늘 이 교회가 세상을 바꾸려고 하면 세상을 필요하려고 하면 여러분 학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학부분이나 어떤 학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도한 대로 여러분들이 말한 대로 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교회 다니시는 여러분 말한 대로 기도한 대로 되기를 원하시면 한번 아멘 해보세요 반드시 되셔야 돼요 반드시 그런 사람으로 변화를 받으셔야 돼요 저는 목회를 43년 동안 하면서 우리 교회 현장을 보면 제가 늘 말하고 기도한 대로 강단에 엎드려 기도하는 대로 거의 다 됐어요 그런데 한 가지만 안 됐어요 아직까지 앞으로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뭐냐면 내가 기도원을 세워서 기도원 앞에다가 교인들이 부모님 아이들하고 갈등이 있으면 안 되니까 거기다가 우리 크리스찬 요양원을 지어서 우리 성도들이 은퇴하면 참 가서 편안하게 기도원에서 예배하고 또 조그만 노인 애들이 할 수 있는 소일거리로 만들어서 월급도 좋아하면서 인생을 세상 떠날 때까지 예배하고 찬송하며 살다가 기도원에서 천국 가도록 만드는 요양원을 만들면 좋겠다 그런 비전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인들에게 늘 이야기를 세상 떠날 때 당신들이 가져갈 재산을 기도원에다가 거기 들어오려고 한 1억이나 2억씩만 하면 그게 한 200명이나 300명 되면 그걸로 지을 수 있지 않겠니 그래서 기도원 저쪽 코너에다가 땅도 준비를 하고 조금 덜 샀어요 그걸 만들어 놓고 내가 끝내려고 하는데 그게 아직까지는 안 됐어요 그러나 기도원을 한다든지 지성전을 한다든지는 말한 대로 거의 됐어요 할렐루야 당대에 그렇게 되는 게 쉽지 않대요 그런데 저는 강령에서 목회를 하면서 이 말을 한 대로 된 거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목회를 해보니까 체험을 얻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사랑이신 하나님을 경험할수록 우리의 말과 우리의 신앙 행동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교회 부흥회 끝나고 다른 것보다 다 중요한 것은 참여하신 여러분들이라도 말한 대로 되고 기도한 대로 되셔서 야 저분은 진짜 뭔가 다르다고 하는 이 권위가 영적 권위가 성도에게 세워줘야 돼요 이게 권위예요 이게 권위예요 그런데 이상한 건 제가 강단에서 선포하고 말한 게 되니까 저희들 교회 장로님이 33분이거든요 그런데 다 당해가 잘 따라와 줘요 그리고 교인도 제가 하는 말이라면 다 들어요 이게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우리 목사님이 하는 일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대 그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는데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은 있어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는데 보여주는 사람은 있어요 봐요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보디바리 집에 가서 이렇게 일을 하면요 요셉이 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책임지고요 요셉을 하는 일을 형통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성경은 뭐라고 쓰느냐 하면 요셉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는 걸 봤대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야 요셉만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이 바로 교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은혜를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살림을 하고 사업을 하고 일들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보고 적은 살인만 보면 하나님이 계셔 저 집만 보면 하나님이 계셔 그게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요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신앙을 지키다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맹수가 다니엘을 못 먹었어요 맹수가 막 다니엘을 먹으려면 확 뛰어오면 그래서 막 먹으려고 했는데 천사가 사자의 눈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니까 천사가 서 있는 게 보였잖아 그러니까 사자가 다니엘을 못 먹고 사자 옆에 앉더니 형님 나오셨어요 그랬어 이건 성경이 없어 내가 보험에 있어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니까 맹수하고 다니엘하고 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리오왕이 뭐냐면 야 다니엘아 네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온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구나 여러분 이 하나님이 다니엘은 하나님을 보여줬단 말이야 오늘날도 우리 성도가 기왕에 예수 믿잖아 우리 정말 한번 잘 믿어보자고 할렐루야 야 정말 나를 통하여 우리 사업장을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 새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자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교회가 부흥돼요 그거 보여주셔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가르쳐주는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1월에 네 마음에 우리 마음에 준비가 필요하대요 마음의 준비 그게 뭐냐면 마음에 그냥 교회 나오는 게 아니라 사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고 현장에 계시고 선지전능하시고 무소부제하신 하나님은 정말로 1%도 의심 없이 살아계심을 믿으래 아멘입니까 우리 성로가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하나님 믿는 거 아니야 오래 믿어서 근사 된 게 믿는 게 아니야 우리 교회에 근사님 한 분이 근사가 되더니 이러는 거야 야 나 교회 나와서 이제 근사 땄다 땄대 그러더니 나 근사 됐으니까 이제는 대략 대략 믿을래 여러분 그게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직분을 따거나 얻으려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예수는요 잘 들으세요 감리교 성결교 장로교 다니려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믿는 건 교회 다니는 건 우리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가 제 문제요 이 제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지옥가 지옥가 우리 예수 믿는 건 잘 들으세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게 아니야 안 믿으면 멸망이야 믿으면 구원이야 믿으면 구원이야 할렐루야 살고 죽는 문제가 교회 생활이에요 돈과도 상관이 없어 안 믿으면 망해 가족이 망해 믿으면 살고 영생이야 믿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가 날마다 나타나요 이 생활을 정말 성공하려면 하나님 잘 믿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하나님 잘 믿어야 성공해요 그런데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은 성경에다 보면 가로리다처럼 하나님 예수님 알고도 많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베드로처럼 이 실수도 많고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 바로 믿고 이 수제자가 되고 여러분 인류 역사에 기억이 되는 인물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부족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번에 은혜 받고 하나님 한번 바로 믿어봐요 아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얘기야 여러분 사람이요 잘들 보세요 사람이요 마음에 믿음이 정말 있으면 행동이 믿음의 행동이 나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주관한다면요 거짓말 못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요 새벽기도 나왔다 안 나왔다 못해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믿으면 시빌조 못돼 뭐 여러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면 억울해도 괜찮아 하나님이 아시면 되잖아요 아멘 좀 해봐요 우리가 정말 살아계신 우리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 인생을 결정을 해요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잘 믿으면 돼요 개척교회를 하는데요 제가요 딸 셋 놓고 아들 하나 낳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보고 목사님 근사들 오더니 이제는 고만나요 근사들이 목사에게 놓는 것까지 산소리해 하는 거나 왜요 애들이 많으면요 교회가 목사를 청빙해 가지 않는데 그래서 내가 근사님 보고 뭐라고 그랬냐면 근사님 애 셋도 못 미게 살리는 교회 나는 안 가요 그래도 그래도 끌찍지근해요 그리고 목사님 걔들 대학을 어떻게 다 가르칠 거예요 그 얘기를 내가 듣고요 우리 집사람 보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 근사들이 벌써 저렇게 닭달 하는데 우리가 제대로 공부 못 시키면 못했다고 그럴 거 아니냐 그러니까 기도하자 왜 내실을 낚았어 딸딸딸 놀으니까 교인이요 주례를 안 세워요 목사가 자기 교회 주례도 못하면 어떻겠어요 왜 안 서냐 그랬더니 저들 엄마가 딸만 놓는 목사 주례 세우면 딸를 넣는다고 안 세운 데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충격을 받고 화나 놓는 게 아들 낳았어 이제는 주례 세우는 데는 전혀 문제 없어요 그런데 그 학생을 애들 기도하는데 여러분 가르치는데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미국에서 부흥회를 오래요 나를요 그래서 조지아주 동부의 워싱턴 그리고 조지아 워싱턴줄하고 그 옆에 무슨 주야 그렇게 부흥회를 몇 주 갔는데 조지아주에 갔는데 교회 부흥회를 하는데 사모님이 나를 찾아왔어 저녁에 나하고 우리 둘째 딸하고 우리 집사람 셋이 갔는데 부흥회를 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부흥회 끝나고 이혼하려고 그래요 난 그런 부흥회도 해봤어 부흥회 끝나고 이혼하다가도 붙어야 되는데 부흥회 끝나고 이혼한대요 그리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밤새도록 사모님을 붙들고 부흥회를 또 했지 않소? 그랬더니 부흥회 끝나고 이혼을 안 하기로 하고 그 여자가 유명한 박사학위를 뇌서를 가진 사모님이야 처녀로 있다가 이제 재혼한 거야 그 여자가 변호사인데 그날 그 주간에 은혜를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어 그러더니 나보고 그러는 거야 목사님 우리 딸을 둘째를 데려갔는데 지혜를 이름이 지혜인데 날 주세요 왜요? 나는 아기들 못 웃는데 지혜를 딸처럼 키울래요 그래서 내가 걔가 고등학교 3학년짜리를 데려왔는데 밥만 주면 다 크는 애 아니여 이제 다 크잖아 고등학교 3학년 나 야 힘들 때는 다 키웠는데 왜 그 좀 먹으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님 쟤를 키워주면 내가 손해지 돈만 들어가지 쟤가 나를 엄마라고 그러겠어요 다 목사님 그래서 그래서 내가 이랬어 그래서 사모님 어떻게 키울래요 내가 얘를 우리 딸 젊음에서 영주권을 만들어줘서 얘를 공부하는데 돈의 장애를 안도록 해준대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싫어요 내가 여기 오지도 않는데 영주권은 부를래요 그리고 워싱턴으로 갔어 갔더니 그 친구 목사한테 강사 얘기했더니 나보고 이통신아 영주권이 얼마나 좋은지 네가 알고 그러니 뭐가 좋으니 그랬더니 뭐가 좋고 뭐가 좋고 뭐가 좋고 그래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다시 가래 가서 해달라고 그러래 그래서 다시 가서 내가 그랬어 사모님 지혜만 데려가지 말고 다 데려와요 그러래 그래서 데려가서 그분이 영주권을 내주고 공부를 대학원까지 졸업할수록 기뻐치면 했어 내가 지금 내가 지금 무슨 얘기하느냐 하면 애들만이나 쫓기도 하는 목사가 아니라 기도하니까 기도한대로 시집도 잘 가고 창가도 잘 가고 하나님이 만들어주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잖아 하나님은 안 믿어도 하나님은요 도울 때 그러더라고 도울자 협력자를 붙여주더라고 축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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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냐 하면 만남의 축복이야 그래서 좋은 사람을 만나고 도울자를 만나서 길을 열어주는 분이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라서 듣는 게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여러분들도 믿어달라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확실히 믿으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믿을 때만 하지 말고 믿은 대로 행동으로 해 말도 그걸 믿은 대로 하고 행동도 믿는 대로 하고 그리고 제 예배도 믿는 대로 하고 기도도 믿는 대로 해야지 말로만 믿고 행동을 안 하니까 이 거짓말이 되잖아 여러분 성경을 어딜 봐도 주님은 돈 있느냐 안 물었어 믿음 있느냐 고 물었다니까 될 줄로 믿으세요 나도 될 줄로 믿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세요 그리고 제발 제발 부탁해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하지마 사람이 믿음의 사고만 살아나면 인생이 반드시 바뀌어요 두 번째 마음이 믿음의 마음을 주님은 준비하라는 거예요 전부 성경이 전부 다 멀리요 말씀을 드리면 믿음의 마음이 생기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해서 얼굴이 변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마음이 변하면 얼굴의 색깔이 변하죠 그러니까 말씀 그게 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뭘 들어요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들으면 믿음의 마음이 생기면 기도한 대로 되고 말한 대로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엉이는 왜 하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야 믿음의 마음을 갖게 하는 거야 숨 잘 치는 게 아니야 말씀이 능력되어서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추구해야 돼요 그러면 두 번째 뭐가 오느냐 하면 이게 되면요 반드시 변화가 오는데 첫 번째 마음의 변화가 오냐면 말의 변화가 와요 말 여러분 인생은요 어느 그 사람의 말하는 언어를 들어보면 될 사람인지 안 될 사람인지 결정된다 이 사람 말 들어보면 헝할 사람인지 망할 사람인지 말 들어보면 알아 말 들어보면 믿음 있는지 없는지 알아 말 들어보면 앞으로 큰 인물 될지 쬐쬐하게 끝날지 알아 말이 그 사람이야 말이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신앙이고 그 사람이 인격이야 그러니까 대는 교회를 가보면 교인들의 말이 달라요 안 되는 교회 장로들을 보면 모여 앉아만 목사님 봐요 대는 교회 장로들은 가서 들어보면 전부 목사님과 앉아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만들까 그 얘기를 해요 안 되는 교회 여전도 회장들 모이는 데 가면 양평으로 먹으러 갈까 가평으로 갈까 유럽으로 갈까 그러고만 있어요 그러나 대는 교회는요 어떻게 하면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능력받고 어디 가면 은혜 받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복음을 전할까 그게 회장들의 말이야 목사들도 설교를 들어보면 대는 교회 설교는 들으면 나도 될 것 같아 그런데 안 되는 교회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면 다 비판만 해 비판만 해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어 목사가 강대적으로 계속 누구를 공격하고 비판하는 설교를 하는 교인들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계속 목사를 공격한대 심은 대로 거둔 대잖아 그러니까 축복하는 목사의 설교를 덜 먹은 사람은요 사람들이 다 축복한다는 거야 아멘 나는 남자라서 애는 안 낳아서 키워보고 우리 집사람이 낳아서 키워보는데 애들 키워보면 요새는 소주절 먹으니까 잘 모르지만 옛날 엄마 주절 먹을 때 보면 맞나와 틀리나 봐 엄마가 밥 먹는 대로 애 똥 색깔이 달라 맞아 안 맞아? 근사님들 대답해 보셔 맞아 안 맞아? 먹는 대로 애가 만들어져 교회도 먹는 대로 말씀을 먹는 대로 여러분의 인생이 결정돼요 알았어요? 그래서 날 은혜를 받아 은혜를 받고요 여러분의 말을 다듬으셔야 돼 절대로 말 조심을 해야 돼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애들 보고 진짜 한국 사람들 말 고쳐야 돼요 우리 경상도 하면 야 이 문디 새끼야 아 왜 자기 새끼 보고 문디 새끼래 그건 또 괜찮아 충청도 부역하니까요 뭐라고 욕하는 줄 알아 야 이 급살 맞아 죽을 새끼야 자기 애들 보고 급살 맞으면 되겠어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해요 그건 또 아무것도 아니야 전라남도 영강 굴비나는 데 가니까 태국박이 터져 죽을 새끼야 이런 놈의 욕이 어디 있어요 이런 놈의 욕이 애들 보고 이 나라가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 말을 해도 축복하세요 할렐루야 농담 한마디로는 믿음의 말을 하래요 자 그런데 성경에 우리 주님은 이런 말을 하는 게 사나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고 사나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고 말을 하고 그대로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려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말이나 되는 게 성경에 어떻게 이럴 말을 할까 목사님 어떻게 산이 옮겨진대요 이렇게 말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야 나는 산을 못 옮기지만 하나님은 옮겨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 이만 안 돼 잘 들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덜은 상식과 논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얘기야 왜 우리의 아는 지식과 우리의 감점에서 성경을 보거나 이 말씀을 보면 안 믿는 게 맞는 게 맞아 이해 안 되는 게 그런데 봐 감점을 바꿔야 돼 개미 있잖아 개미 개미가 목사님이 개미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사람이 하면 사람이 하나님이라면 이걸 옮길 수 있대 개미가 옮기는 게 가능해요 안가요? 개미 관점에서 불가능하지 그런데 개미가 뭐라고 했었냐면 김한배 목사가 하나님이라고 가정을 해야 옮기면 옮길 수 있어 그러면 개미가 옆에 있던 개미가 미쳤네 그걸 어떻게 옮겨 개미 관점에서는 불가능해 그런데 이 개미는 똑똑한 개미야 김한배를 믿어 그러니까 내가 옮겨 음악 기적이 일어났네 개미는 기적이지만 나는 기적이 아니야 개미가 사람의 관점에서 볼 수 있으면 이 사람은 큰 개미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개미 같아 개미 같아 비행기를 타고 김포 인천공항에 내리면 자동차가 개미장 가는 것 같아 사람은 베이지도 않아 뭐 대단한 줄 알아 그러나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옮겨 그게 하나님의 믿음인 사람은 아멘 돼요 그런데 웃기네 어떻게 이게 옮겨져 얘는 믿음이 없는 거야 우리 관점을 바꾸라는 얘기는 생각을 봐주란 말이야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된다 할렐루야 이 관점에 변화가 있어야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야 내가 못하는 거 하나님도 못하고 내가 안 되는 거 하나님도 안 되고 내가 할 것만 하나님도 안 되고 교회는 왜 믿어야 되고 교회는 못 얻고 헌금 내고 나와 내가 할 수 없는 제 문제 하나님은 해결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야 내가 못 옮기는 산 하나님이 옮길 수 있어 할렐루야 내가 기도하면 될 수 있어 여러분요 한번 물어볼게 대답해 봐 여러분들 믿고 기도하면 될 줄 믿으면 우리 집에 문제 때문에 할 수 있다면 여러분 밤을 새우라도 해볼 만한 일이요 하지 말아야 될 일이요 해볼 만한 일이요 그러니까 오늘 안 된다고 믿으려고 안 된다고 믿으려고 했지 말라고 된다고 믿으려고 해 좀 써봐 할렐루야 불가능하다고 해 자꾸 믿으려고 그래 하나님은 하면 된다고 믿어봐 생각을 좀 바꿔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라도 말해 나는 안 돼도 하나님은 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하시면 된다 우리 동네의 변화는 우리 교회 때문에 변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안 돼요 몇 년 내도 부흥이 없어 이런 사람들하고 목회를 하면 그 목사는 속이 터져서 죽어 알았어 말이라도 된다고 해 할렐루야 말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평상시 은혜를 바꿔야 돼요 여기를 부자되고 살려면 반드시 은혜의 변화가 와야 돼요 생각의 변화가 와야 되고 말의 변화가 와야 돼요 은혜가 바뀌지 않는 한 교회는 안 돼요 은혜가 바뀌지 않는 당신의 인생은 한 번 행복하게 살 수가 없어 그 다음에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기도를 뭐냐 하면 너희가 기도하고 기도한 것이 그대로 될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대 기도하고 나서 목사님 정말 될까요? 그 얘기는 하지 마 돼 된다고 믿어봐 기도 있으면 죽게 맡겨 여러분 시간 밤새껏 기도해놓고 뭐 기도한다고 되나? 그 말 안 하면 어때? 왜 그도 그 말을 꼭 해야 돼? 기도하면 돼요 할렐루야 안 되는 게 없어 돼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거야 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 기도해도 헛것이고 그렇다면 제일 나쁜 직업이 목사다 죽은 하나님 살았다고 사기치고 기도응답이 안 되는 거 기도응답된다고 말하는 그런 사기꾼이 어디 있어 여러분 장 목사님은 내가 이렇게 보면 사기꾼처럼 생겼어? 그러면 뭐가 좀 모자라는 그런 사람처럼 생겼어? 여러분 저는 몰라도 장 목사님은요 사업을 해도 큰 회사를 하실 어른이야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하고 별소리 다 들으면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나도 그래요 여기만 하나님이 없던 여기만 사기치는 거예요 전국교회 세계교회에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살아고 계시는 사기꾼 중에 왕사기꾼이지 여러분 우리도 그 생각해 저는 어디 먹을 게 없이 사기치고 먹어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우린 믿는 거야 믿으면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알아요? 기도하면 되는 이야기들을 나만 믿고 믿으면 부분받고 처국과는 이런 나만 알고 있는 게 너무너무 속이 상하고 아픈 거야 그래서 여러분에게 알려주려고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만 딱 믿으면 여러분 다 기적의 사람이 될 수 있어 새벽기도 새벽기도 우리 장 목사님이 저 나와서 패서 하는데 뭐가 증명서가 있어야 들어온다고 해도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진짜 응답된다고 믿으시면 머리 싸매고 들어올 거야 왜 그러냐면 증명이 있어 날 좀 쳐다봐 전에 한번 아파트 지역에 조그만 구멍가게가 있는데 여러분 이 조그만 종이에다가 이런 방이 유리에 붙어서 알려드립니다 그 해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비가 많이 와가지고 배추가 다 녹았어 그런데 그 유리에다가 알려드립니다 배추 한 폭이 8천 원 가는 거야 여러분 그런데 거기다가 내일 아침에 일찍 우리 집에 오는 사람은 8천 원짜리 배추를 4천 5백 원에 드리겠습니다 단 다섯 폭이만 한 사람에게 드립니다 이런 방을 붙였는데 아파트의 여자들이 어떻게 그걸 다 봤는지 새벽 4시부터 줄을 쫙 헝겨 뭐 하려고 했지 배추 살라고 8천 5백 원을 4천 5백 원에 주면 얼마가 싼 거야 3천 5백 원에 싼 거야 3천 5백 원에 다섯 폭이면 얼마지 만 칠천 5백 원이야 만 칠천 5백 원 벌려고 서 있어 근데요 거기 누가 서 있느냐 하면 1년에 새벽 기도 한 번도 안 사오는 건사님이 그 서 있어 알어 만 칠천 5백 원 벌려고 서 있어 새벽 4시부터 새벽 기도는 다섯 시 시작해요 그런데 4시부터 서 있어 그때는 우리가 뭘 발견했냐면 조건사님은 매일 아침 장목사님이 만 칠천 원만 주면 매일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야 여러분 맞아요 안 맞아요 내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여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게 새벽 기도 나와서 은혜 받는 게 만 칠천 5백 원 맞도 못해야 그런 사고 때문에 안 되는 거야 말씀 듣고 은혜 받으면 만 칠천 5백 원이 아니야 인생의 운명이 바뀌어 말씀 한마디는 인생을 바꿔놓는 거야 왜 교회가 안 나오느냐 왜 최종 예배 안 나오냐 왜 안 나오냐 예배의 가치와 말씀의 가치를 몰라 중요한 걸 중요한 줄 알아야 돼 말씀을 듣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면 가치가 달라져요 가치관과 시각을 바꾸세요 그럼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져요 그 대표적인 예로 나 같은 놈을 보세요 나 같은 촌놈이 깡촌놈이 그래도 이 복을 받은 것은 내가 머리 좋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인데 나를 가르쳐준 목사님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르쳐주셨다는 얘기야 할렐루야 이번에 바뀌어주세요 바뀌어지면 가치가 달라져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여자들이 옷 하나 하는데 막 어디 부른데래 가방 하나 어디 부른데래 그렇게 그 관심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라는 이름에 관심을 가지면 이 세상 끝이 세상 끝이 별로 기해 보이시잖아요 잘 봐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 하시고 믿음이 좋으면 여러분 여러분 자신의 브랜드 가치가 바뀌어요 사람이 믿음을 좋고 가치가 있는 사람은 길표를 입어도 브랜드 같아 혹시 길표가 어느 회사인지 아세요? 길표를 입어도 브랜드 가치가 있어 그런데 인간이 그런 사람은 브랜드를 입어도 길표 같아 여러분의 삶의 가치를 높으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고 기도가 응답이 안 되거든 관계를 개선하라는 거야 관계에 문제가 생겼대요 내가 기도하다가 기도하다가 오늘 기도도 믿음의 말로 기도해 기도하다가 형제와 교인과 관계가 어눌해진 관계가 있거든 기도 그만하고 관계를 바로 세우래 사람 관계가 막혀서 딴 교회로 가서 되는 거 아니야 우리는 사람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관계를 바로 세워요 그러니까 하나님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것은 부부 관계 형제 관계 부모 자식 관계 교인 관계 장훈의 관계가 다 좋아지면 기도가 자유함을 얻어 기도할 때마다 껄쩍지근한 거야 아이고 이걸 풀고 예수 믿어야 되는데 아이고 이 장훈님하고 이랬을 때나 아이고 형제간에 이런 게 있으면 기도가 막힙니다 이거를 십자가를 내가지고 먼저 하해를 하고 나야 하나님 관계가 돼요 나도요 우리 집사람하고 한번 싸워보니까 밥 달라고도 못하겠더라고 밥을 줘도 그 밥이 소화가 잘 안되더라고 마누라가 관계가 좋아야 반찬이 별로 맛없어도 맛이 있더라고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은데 끌쩍지근한 내 기도가 가겟사 안 되지 교인과 관계가 끌쩍지근한 데 되겠냐고 그래서 이 관계를 잘하는 것이 신앙생활 중에 중요하고요 그렇다면 말한 대로 되고 기도한 대로 돼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 교회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성도들이 말한 대로 되고 기도한 대로 되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삶의 현장에서 매일매일 나타나 준다면 그거 예수만 믿을만 한 겁니다 기도할만 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제가 웃기는 얘기는 아니지만 기가 막힌 얘기 하나 할게요 우리 권사님이요 막 손을 들더니 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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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기도해요 모든 사람들이 저 권사님은 어떻게 기도가 뜨거운지 모른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집 궂이 권사님 옆에 가서 뭔 기도를 잘하나 하고 들어봤더니 너무너무 기가 차는 기도를 하시는 거야 손을 들더니 이러는 거야 아이고 아이고 주여 기도하면 뭔 소용이 있대요 되는 게 있어야지 기도하면 뭔 소용이 있대요 되는 게 있어야지 이러고 하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딜 덤비는 거야 그게 기도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은 인격자세요 덜 오세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나를 아세요 내가 필요한 대로 구하면 필요한 대로 필요한 방법을 통해서 그 기도를 이루어 가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세요 믿고 누가 뭐래든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에서 부끄럼 없이 하나님 앞에 믿고 말하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교회 생활을 건강하게 하세요 그러면 건강한 내 신앙이 가정을 만들고 교회를 만들고 세상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시길 원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통성으로 기도하며 오늘 저녁에 뵙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저녁에 만나기를 원합니다 두 손 벌쩍 드세요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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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아버지 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